네 식구들 시대가 갈수록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도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운데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형한테 미혹당하고 또 악한 형이 밖에서만 해방 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육체 안에 들어와서 흔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를 세워서 지금 그런 병든 영혼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은 한 번 제대로 믿으면 결코 귀신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영혼들이 갈 곳이 갈 교회가 참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희소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저희 교회를 다니려고 이사를 오든 교회를 다니든 그런 영혼들을 보면 제가 하는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려면 정말 말씀의 우물가로 바짝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이사를 오든 안 오든 말씀의 우물가로 와서 그냥 입만 적시고 입가만 적시고 그렇게 계속 머뭇거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치료가 많이 된 줄 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영혼들이 많은데 적당히 치유된 상태에서 여기를 등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를 떠나고 나서 또 악한 영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말씀의 우물가에서 말씀의 꼴을 꼴에 흠뻑 취한 경우는 솔직히 여기를 떠나셔도 솔직히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었다면 거뜬히 이거 낼 테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적당히 축사받은 상태에서 본인은 많이 좋아진 줄 알았지만 여기를 떠나고 나서 악한 영혼들이 또 흔들게 되면 제대로 흔들게 되면 또 심각하게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적당히 치유되고 말씀의 꼴도 제대로 먹지 않고 여기를 떠나는 영혼들을 보면 염려가 참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이 교회를 등지면서 마무리를 잘 안 하고 떠나는 영혼들을 보면 제가 늘 그렇잖아요. 떠나실 때는 여기를 마무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고 떠나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예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마무리를 잘 하고 새로운 교회에 가서 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녔던 교회를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새로운 교회에 가서 정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지금이라도 와서 인사를 하고 인사가 늦었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떠나기 원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기를 등졌던 영혼들이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천안교회도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천안교회를 그렇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 자체가 내가 몸된 교회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것은 곧 머리 대신 주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회에 가서 신앙사회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또 다짐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사회를 잘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무너질 때 제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못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떠나시게 되면 훗날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 저한테 연락하기도 민망하고요. 저에게 도움 청하기도 민망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라요. 그것이 몸된 교회에 대한 온 성도를 향한 예의고요. 그게 주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사회를 잘하겠다. 신앙사회를 잘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누구를 할지라도 이 교회를 떠난 영혼들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안 하고 떠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제가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와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인사하고 떠난 영혼들은 한 두세 가정 돼요. 그 외에는 전화 한 통 달랑, 문자로 끝내는 영혼들도 있고 그런 것도 없는 영혼도 있었어요. 그런 영혼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온 교우를 향한 예의를 갖추고 또 주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그래야 또 새로운 교회에 가서 신앙사를 잘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지만 마지막 인사를 안 하고 떠난 영혼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주님도 인격적인 존재고 아버지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올 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고 또 떠날 때에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떠나버리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교회에 가서 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